아 으 아 염소에 신경을 써야지 일만 신경을 선다니까 아 시끼가 뺑뺑 물거나 하면 얼른 가봐야지 한 두번 내지 말어 좀 시분 내려와서 더 좀 심해지구만 여보, 이리 데려가야 되겠다. 형 나와줘. 새끼 날때는 그냥 다 만나봐야지. 독재예요, 독재. 영광! 빨리 와봐! 일일이 대빡이 9천 원이니까. 저렇게 엉뚱하니까. 여보, 올라와. 여기서 켰다. 아이고, 속 쳐져, 정말. 빨리 와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